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사내가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. 등 뒤로 부엉이와 박쥐 형상을 한 괴물이 어지럽게 납니다. 책상 옆면에 쓰여 있습니다.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. 고야는 인간 내면의 광기와 폭력을 어둡고 잔인하게 그려냈습니다. 그러면서 야수가 되지 말자고 했죠. 2000년 전 라틴어 경구입니다.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. 이성과 도덕을 잃고 이기적 탐욕에 사로잡히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당 태종 이세민을 담고 싶은 인물로 꼽습니다. 정적의 책사였던 위징을 중용해 쓴소리를 받아들였던 그 도량을 칭송하곤 했죠.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뒤 당권에 도전하고 총선까지 출마하자 쓴소리를 냈습니다.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라. 임 전 실장이 공천 경선에서 밀린 뒤 민주당 의원총회는 선혈이 낭자한 하드구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. 친문계 좌장이 이 대표를 면전에서 공격했죠.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거라더니 자기가 아닌 남의 가죽만 벗기고 있다. 친명과 친문이 하나라던 명문 정당이 친문을 괴멸시키는 멸문 정당이 됐다고도 했습니다. 임 전 실장은 오는 8월 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로 거론돼 왔습니다. 설마 그랬겠습니까만 공천을 정적 제거 도구로 삼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. 대권 가는 길까지 내다본다는 얘기겠죠.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눈길이 갑니다. 이 대표에게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문 정당을 말했던 분이니까요.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으라고 대선 조언도 했었죠. 이세민에게 위징이 울린 쓴소리입니다. 지금 형벌과 상을 내림이 다 바르지 못하다. 곱고 미움에 따라 펴거나 굽히고 웃고 성냄에 따라 경중을 가른다. 인간이 늑대가 되는 약육강식 세상에 이런 라틴어 경구가 절실해 보입니다. 미니마 모랄리아, 한 줌의 도덕이란 뜻입니다. 2월 28일 앵커 칼럼 오늘 명문 정당 열문 공천이었습니다.